다행히요. 도일 씨가 내 옆에 있어서. 진짜로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게 해줬어요. 이거 진짜 꽤 괜찮은 처방이네요. 진짜 위로가 된다니. 다행이에요. 근데 요리는 진짜 못하네요. 아이 진짜 이 사람은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농담이에요. 오래오래 기억할게요. 도일 씨가 해준 음식 기억할게요. 그럼 맛있었다고 기억해 줄래요? 예. 음 내가 기억의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. 맛있었다. 맛있었다. 정말 맛있었다. 됐어. 예경 씨 울보였네. 아니요 뭐야. 김치가 매운 것 같아요. 딱 나와요. 밥도 먹어. 밥도 먹어. 밥도 먹어. 밥도 먹어. 밥도 먹어. 밥도 먹어. 밥을 가지고 주십시오. 아이치이 감사합니다.